제가 말한 노예는 어떤 사람일까요? 정답. 신. 정답. 어버이. 노예? 자식에게 매워 산다고? 아니. 주인. 무슨 오빠 얘기하세요? 노예? 오빠. 정답. 정답. 예. 부모. 제가 어버이라고. 어떻게 하지? 얘기 좀 들어. 정답. 자식. 그래. 자식? 정답. 노예. 노예 같아. 정답. 문젠데. 형, 니체가 이런 말 한 거 못 들어보셨어요? 노예에 대한 정의. 네. 니체 좋아한다면 네가 니체를 좋아한다고 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럼 공부 좀 할 거야. 니체는 뭐 한 거야? 니체 얘기해 봐. 그러니까. 니체에 대해서 아는 것 좀. 신을 죽었다 말고는 몰라. 신을 죽었다 밖에 몰라. 어? 니체 좋아한다고 했는데. 이거 각오가 아닌데. 각오? 각오가 아니라고 각오. 정답. 잘못 들었구나. 사랑. 정답. 물질. 정답. 을이? 을이? 어? 어? 와. 니체가 형님. 언제 적 사람이에요? 언제 적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 말고요. 니체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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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이요? 몇 년도에? 1600년대쯤 아닌가? 1600년대? 1600년대. 1600년대. 어떤 성격이 어땠어요? 니체가? 인상착의는 기억나세요? 잘 기억나요. 니체 왜 좋았어요? 그래, 좋아하는 이유는 뭐야. 그만해. 그만해. 알았어, 다음대로. 잘못해. 내가 공부를 안 했어.